pivot. 회전하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점 혹은 중심축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비유적으로도 잘 쓰이죠. 가장 중요한 중심 또는 중심축. 이것이 극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극적인 변화. a dramatic change in policy, position or strategy. 정책, 입장 또는 전략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. 동사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, 회전하다 또는 회전시키다, 변화하다. 극적인 변화 또는 극적으로 변화하다. 이 의미가 안 나오는 사전도 많긴 합니다만 미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의미입니다. He is the pivot of the baseball team. 그는 그 야구팀의 중심이다. He is the pivot of the baseball team.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. I am who I am. 나는 나입니다. I don't want to change. 변하고 싶지 않아요. I don't want to pivot.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. If you start pivoting, 변하기 시작한다면, you are not being honest with people. 사람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. Trump said in a Tuesday interview. 트럼프가 화요일 이슨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. 자, pivot이란 단어는 보통 중심점,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란 뜻으로 잘 쓰이고요.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극적인 변화, 극적으로 변화하다. 이러한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.